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해 전영민 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 볼까 합니다 진성몰입국에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이런 노래는 저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음치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음치입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을 가지고 왔습니다 tekrar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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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송정혜 전영민이었습니다.